이번엔야말로 고기 먹으러 가요 오우 야구 시작하자마자 죽어! AI였네? 튀어! 죽여버리겠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이드 앤 식이라는 게임이고요 오늘 풀동부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 안녕하세요 하도 성공해 풀동부와 함께하는 즐거운 숨바꼭질 똑같이 생겨먹은 치킨들 사이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며 끝까지 살아남자 참고로 맨마다 우승하는 조건이 다름 제한 시간까지 닭다리를 들고 있으면 이기는 닭다리 쟁탈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우승하는 대수매치 시간 안에 깃발을 점령하는 점령전 제일 많이 우승한 1등에겐 인센티브가 나온다 누가 더 AI같은지 한번 겨뤄보자고 시작해보자 레디 레디 마이크 꺼야 되용 잠깐 룰이 있는데 게임 시작하면은 일단 마이크를 끄고 죽으면은 마이크 키고 서로 대화하는 걸로 아 누가 죽었는데? AI가 죽었구나 누구지? 어? 찾았어 어디갔지? 아 이게 이제 각 맵마다 승리하는 조건이 다른데 이 맵은 고기를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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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거로 부실해야겠네 뭐야? 이걸 바로 먹...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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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1등이라도 보람이 없어. 맞아. 뭔가 이상한데? 효과는 너무... 로우님 뭘 자꾸 죽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은삭들 다 죽는다. 죽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오겠지. 아니 근데 포기는 누가 갖고 있어? 들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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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칼 찌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들어와! 들어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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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닭인데? 들어와이씨! 이 정도면 자연스러워. 지금이야! 야아! 튀어나오! 누가 죽였어? 야아! 다시 승리다! 잠깐만요. 오지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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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어? 그래도 이겼다. 잘 나오네. 약간 근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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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무도 안 먹어. 그냥 죽어 그냥. 고기를 먹기 전에 모두를 제거한다. 하하하하. 리련이가 어떻게 먹으려고. 아악! 아악! 어떻게 해. 1타 2필을 압니까? 키윤이. AI가 되게 사람처럼 움직인다. 통 속에 내라면. 와... 와 진짜 개퀴러. 그렇게 잘한다. 칼을 잘못 휘둘렀어. 고기 왜 아무도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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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 아니야? 다 죽이고 먹으려고. 윤뱅지 진짜 연기 미쳤다. AI인 척 가만히 있다가 바로 등에나 칼 꽂는 거 봐. 죽으면 뭐해. 죽겠는데. 내가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죽지 마느라. 죽지 마느라. 죽지 마느라. 한 번만 이기죠. 한 번만. 한 번만. 내 거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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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겼어. 미친 게임. 2매 밖에 안 나와. 죽어. AI였네. 그냥. 그냥 따두기네. 그냥. 고기를 일찍 드신 분은 빨리 죽으셔야겠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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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지마세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오지마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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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다 죽여버리겠어. 내 앞에 놓고 왔다니. 와. 엄청. AI인 줄 알았더니 준이었어. 아이고 야. 앞에 막지마. 도대체 막지마. 도대체 막지마. 도대체 막지마. 도대체 막지마. 아무도 오지마. 대기기. 이걸 양배추가 막았네. 양배추네. 저기 저거 뭐라 그러지. 이거 초콜릿 같다. 이거 초콜릿 같다. 이거 초콜릿 같다. 회전초에 걸려서 죽었어. 안녕. 와. 새벽이가 이겼다. 이번야말로. 고기 먹으러 가요. 아악. 오우 야. 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AI였네. 튀어. 죽여버리겠어. 야 너 고기 참 맛있어 보인다.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라. 넌 고렇게나. 와 고렇게 빨라. 고렇게 빨라. 고기 참 맛있겠다. 너 감자. 아 딱 빨라. tbsp 요ober 2 가장 후 é맙아. 이게 닭들이 Presidential. 고렇게. 승리 코러 söyl cognizu. 이거 꿀 trouvé구나 꼴찌 대항전 해야 되는 거 아님. 이 정도는. antic 대항전. 히어. 또 또 또 또 coe어어어. 야. 너 누구야. 야 너 누구냐? 오지마이씨! 잘하네. 오지마이씨! 너 이해 안 났네. 오지마이씨! 뭐야? 노우가 유령인 상태로 고기를 먹었는데? 뭐야? 이거 어떡해? 뭐야 저거? 야 진짜 미친 게임으로 죽여봐. 야 노우가 노우 좀 죽여봐. 진짜 게임 수준 실화냐? 뭐야? 죽였어? 어? 뭐야? 왜 또 고로케가 이겼어? 아이가 죽인 사람으로 되는구나. 아 이 판 뭐요? 이거 많이 죽여야 돼요? 네. 재밌게. 플레이 차트가 버그리포트야. 갑자기 그럼 조용해지고 실화냐? 말 좀 해. 너무 무서워요. 너냐? 야! 짜! 너냐? 으아이씨! 빨리! 오지마이씨! 아우씨! 아니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우와. 우와! 우와!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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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심리전 아니였어요? 두루와! 내가 시절에서 범위 낼지. 다시 야. 심리전 따위 개나 졸하지. 다 너로 개나 졸... 아아아아! 개매네. 다르다간. 어 이거 어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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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미친 듯이. 와 진짜 구경만 하고 있었네. 너무 달려. 윤펭 지리와. 아하핳. 와 닭이 비겼어. 왜 점점 애들이 닭이 돼가는 거 같지? 왜 이런 느낌지 진짜? 방금 전에 비빔던 사람 누구냐? 드디어 새로운 랩! 이거 깃발 점령이요. 점령을 하고 나오면 되나요? 건드리고 나와서 저 시간초 동안 다른 사람이 깃발 안 건드리고 오래 있으면 되는데 그냥 다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계속 다른 사람이 건드릴 거니까. 나 너무 빨리 죽어. 오케이! 담벼라 우묘한 것들! 칼빵 다 날려주겠어! 야 천재라고! 너야! 이리 와! 에이씨! 이리 와, 이씨! 이씨! 김희빈이 저리다! 김희빈이 발견 차이! 어! 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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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욕하 되면 안 돼요. 헐! 점령을 다 할 것이다. 이번에 한번로 1점을 가져가리. 살짝 밀려요. 어 안 밀리는데? 어 밀린다. 밀린 거가 좋아요. 들어와. 들어왔다! 김희빈이 어떻게 된다? 헐! 안 돼. 윤펜지! 힘이 미쳤다. 타수전이다. 지금이야! 야! 근데 이 게임도 약간 이런 요소들 많아지고 이러면 또 나름 재밌을 거 같기도 한데? 어 게임 시스템이랑 버그만 좀 많이 잡으면? 새벽아 노트북 괜찮은 거니? 어 살려줘! 아니 왜 목소리가 점점 닭처럼 변해? 난리 났네. 이따가 죽었더니 갈리러 나가. 아야! 꼴 좋다. 꼴 좋대. 손봉 거기 좀만 더 가면 당신의 원수가 있어. 키밍! 키밍! 키밍이다. 키밍. 와 큰일 날 뻔했네. 어 뭐야 이거! 너 뭐야! 이리 와! 뭘까요? 아이고 먼지 달린다. 그만 뛰어라. 다 죽었다고? 정리한 않다. 아이오. 진호 자리.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뭐 해요 두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 10으로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오지마! 오지마! 깨비가.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내 뺑지 어디갔어? 꿰덩이 너무 많아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뺑지 미안해! 시리즈. 유아. 자첨. 유아. 폐쇄조나. 뭐야, 뺑뺑이 지금? 지금! 그냥 죽어. 거리가 못 알아. 이번에 앨범을 사수하겠어. 누군가 너. 이것 좀 재밌겠다. 새벽시가 다 싸고 다니고 있어. 뭐야, 로봇샷! 로봇샷을 눈앞에서 보고 나왔어. 사이 좋네, 풀덩북. 뭐야, 나밖에 없어요 지금? 소범님 사장님, 준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소범님 지금 없는 척하고 있었는데 깜이. 힘들으면 보여요. 보이는구나. 소범, 날카로운 데. 에이, 뺑지가 있는데 소범이 이길 리가 없어. 에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할 수도 있대. 소범아, 너의 능력을 보여줘. 에이, 소범, 소범! 소범, 다 할 거야! 안 돼! 으와! 야야야야야야 tänker! 아야야 아 다. 경기님 멈췄는데? 잠시만요. husband, 잠시만요? 풀렸어. 풀렸다, 풀렸다. 뭐야! 뭐야? 죽였구나? 아orders79제, 탄 우연해졌다! 시스템까지 소음을 안 도와주네. 나 열심히 했는데. 나 너무하다, 게임. 왜 이렇게 조용해? 아주 숨죽이는 것 봐. 너무 무서워. 혼신의 연기 중이에요, 지금. 야, 막판은 1등 한 사람 무조건 치킨! 원래 같이 키우잖아! 뭐야, 나 어떻게 죽였어? 당신! 아, 짠 떠! 아, 까리해! 아, 저렇게! 상심의 군 3명. 그래도 얘가 나 찔렀는데, 아, 엄마. 강력할 말로. 하, 그렇게! 어, 어! 루아, 씨! 어? 난민이 이리와. 1개토, 1개토. 잠깐만, 우리 둘이야? 아니, 한 명 살아있어, 소음 살아있어. 소음이, 소음이 기회를 누리고 있다. 어, 이 기회가 경치해. 어? AI인데. 너야? 너야? 오, 가까워요. 와... 와... 뭐냐? 오, 가까워요, 가까워요. 군 4명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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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얘 꺼져! 여기를 왜 내 주변에서 서성거려. 소음이 진짜 가만히 있다가 우리 등에 칼 꽂는 거 아냐? 그러니까요, 그거 노리고 있어, 지금 저 인간. 진짜 무서워. 아, 귀엽냐? 아이고, 닭대 다 죽는다. 와...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죽여죽여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와! 아 진짜 죽네 키밍이 1대1 와 소범 달려 소범 달려 너냐? 와 소범이 이겼어 점령한 상태로 죽여서 그런가 봐 야 공동 1위 자웅을 가리자 우리는 구석에서 그냥 다 구경하고 있고 키밍이랑 윤뱅지 둘 중에 누가 살아났나 이러면 피지컬전이잖아요 가시해주고 해야 되겠다 아 그러네 가시로 가세요 아 그럼 아! 실링이 알아서 지겨주네 손뻔아 지금 안 기분 나쁘네 아 나 늦었어 늦었어 스파이크 누구야? 스파이크가 가시야 멍청아 스파이크가 한정이라고 스파이크는 가시로 보이세요 좋았어 다 죽었어 놀라맞다 지금 서로 AI인 척하고 있다고 난 여기 1위 이센티브 이센티브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난 하던대로 비겁하게 하겠어요 여기는 바로 당신밍이기 전에 빨리 나와 뭐냐 발발버리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키밍이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야 윤빙지의 품으로 와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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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하이드 앤 치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잘 다듬으면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솔직히 동겜의 스멜이 너무 지독해서 환불에 환불할 거야 환불할 거야 우리 풀동부랑 함께하니까 너무 재밌었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치킨이가 뜯으러 갑시다 다들 안녕 안녕